디비니티, 디비니티, 디비니티의 오리지널 씬 인디드 에디션, 인헨디드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주말을 전부 디비니티로 보내게 됐네 너무 재밌어 오히려 약간 이 화면이 좀 구린 것 같애 너무 조잡해 보여 좀 넓혀주던 까지 잡냐? 북극격이 저번 시간에 여기서 뚫고 있었었죠 빨리 이동을 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겠다가 아니라 궁수를 잡고 캐스트를 깨죠 올라가겠습니다 나오라나?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한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냐? 내가 힘이 없어서 힘이 못 들어 내가 통 같은 거 들고 가가지고 좀 써먹어야 되는데 힘이 너무 없어 가냘퍼 괴좋 괴좋 감속 화살이랑 부츠랑 로우구 우리 우리 여 아낙네가 가져가주시고요 둘이 위치 바꿔주세요 헷갈리니까 가자 너가 앞장서야지 전사가 어디 뭐야 누구야 아래 3명이야? 아 이건 아니지 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길이? 아 나 여기 있을 줄 알았지 그냥 싸우자 어 사실 뭐 질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왜냐면은 전사를 몸빵 세우면 되니까 나는 홀릴 거 없죠 못 가겠다 직선거리로 그게 문제네 빨리 돌아가자 그럼 걸어가서 근접 유도해 우리가 좀 높아서 덜 맞지 않을까? 어 지랄 다 쳐 맞죠? 야 세번 세번 쏜다고? 오바야 우리 우리의 튼튼하거든? 정작 튼튼하신 분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파워를 바꾸고요 쇼쇼쇼쇼 쟤부터 제거를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20% 기적 가수준 내려갈 수 없냐? 막 계속 못 간대 이게 걸어가 코앞까지 갔는데도 반응 못하나 보자고 나 회복할 데가 없다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느리게 일단 만들어봐 만들고 떨어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뒤로 가봐 대기 어 전사가 튼튼하기때메 버텨줄거라고 야 제발 신정신정신정신정신정해 어 괜찮아 괜찮아 그죠? 그건 괜찮아 괜찮아 아 쫄았자너 일로와봐 니가 몸 대줘 안줄게 이거 좀 애매하다 야 두 칸만 이동하자 두 칸만 두 칸만 두 돈 반 두 돈 반 두 돈 반 이동 아 이래도 하나야? 일단은 너 눕혀 앞에 있는거 좋아 살자 그 특단의 조치다 미안하다 야 살아야되잖아 살 사람은 살아야지 아니면은 이동하자 우리 어 어 저거 절로 갔는데 설마 때리겠어 양심있어야지 후방 내가 널 왜 때렸냐 얘를 때려야되는데 됐어 너 때려 그냥 만만한 놈이 맞는거야 야 왜 자꾸 채우니 어 위험하다 이거 파워샷 상태죠 지금 지금 자 그래서 제거를 하고싶은데 좀처럼 안되는군요 아 이렇게 애매할 수가 있나 세상에서 한 번 쟤 노리겠어 일단 죽이자 그렇지 죽였고 은신 투명화 전사 전사지 전사 몰빵해야지 이제 그렇지 칼로 바꿨으니까 아 전사 잘 안죽죠 많이 다뤘지만 눕힐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정밀로 바꿔서 투약을 하겠습니다 58% 레벨업이 돼서 레벨업이 돼서 약간 더 찍지 않았나 비슷한거 같다 77% 그렇지 어 딜 좀 봐 황홀해 아주 안되냐 혹시 빨 못빠냐 너 빨아야돼 아냐 그냥 도망가자 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도망가 그냥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대기 아 야 진짜 그거 아니야 야 야 야 웃기지마 웃기지마 야 웃기지마 제발 아악 죽을 뻔했어 쟤 그렇지 그렇지 보내버리자고 너 집에 가야될거 같은데 연막 뿌리면서 이동하자 야 순간이동해 설마 여기 때리겠어 연막 뿌리면서 순간이동 긴급탈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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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궁수 셋인데 이렇게 고전한다고? 너무 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돌진 되냐 아직도 안돼 왜 이제 좀 수업좀 해서 덤빌생각 없냐 그만 도망가고 가지마 좀만 걸어와봐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이걸 원했다고 기회공격 개꿀이죠 어휴 힘들어라 야 여기서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냐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이거 내려놓자 이걸로 이동하자 이런데서 고생하지 말라고 10분의1차나봐 16차겠지 17 10분의1보다 조금 더 많이 차는 것 같기도 하네 반올림해서 주나보다 반올림이라면 그냥 올림해서 갑주가 완전 박살났네요 이거라도 입으실라오 무기 무기도 작살났냐 설마? 5 남았네 야 잠깐 뭐가 부족해 아 레벨 차이로 인해 플러스 1 됐어 지금 그게 중요해 쏠게 하나도 없는데 자 빨리 회복하자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는 나도 이거 치워 아 거슬려 가자 차례 거의 두배야 집어들고요 아 너무 좋아 저거 되게 편해 여기였지 앗 땃땃땃땃 여긴 뭐냐 아 이거 갔다왔던 덴가 우리 그분을 모셔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분 아니 시방 이렇게 좋은 데가 그분 없어 어디 갔냐 없는데 나 같이 합류해서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울프람을 만났다 울프람은 호의를 부탁했고 우리는 울프람 호의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데 울프람이 어디 계시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합류가 돼 있었나? 독그룹 연막탄도 있어 저기 웨이 포인트 일단 가자 오늘 오늘 지금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포인트 다 찍어가면서 풀피기도 하니까 야 야 잠깐 뭐야 이런 게 있는데 안 먹고 간 거였어? 숨겨진 문 열쇠 숨겨진 문? 숨겨 놓으셨다 이 말이죠? 이거냐? 아 이건가봐 이건가봐 야 대박 나 오늘 뭔가 잘 찾는다 되게 저기요 자 게임 멈췄거든요? 어 멈추기에는 반응이 멈췄는데 됐어 통열한 일격 기술의책 어 나 돈 주고 샀는데 저거 아 진작에 주지 소형 인물약 최선 동안 힘이 플러스 올라가구요 두개 두루마리의 비밀 이거 뭐야 이거 건드려봐 아 힘이 없어서 안돼 나약한 녀석 나약한 녀석 야 체력 주자 여하튼 니가 끼고 체력 찍길 잘한 것 같아 이동 다지 이게 빈 병으로 물약 같은 것도 만들 것 같은데 당장 만들어 가진 않겠습니다 너무 들 수 있는 게 없어 힘을 좀 찍었어야 돼서 내가 너무 체력에 미쳤어 체력 이렇게 근데 체력이 미쳤기 때문에 좀 편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생각 안합니다 루시아랑 밀리우스 킨 있니 보물상자 같은 거 있네 어우 등대 유령에 대해선 등대 유령에 대해선 등대 유령에 대해선 이라만 아 흉포한 스켈레톤이 있어서 우리만 살아남았다 등대 유령에 대해선 등대 유령에 대해선 소스 훈터 등대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죠 훈터랑 나무 개짝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열 수 있지 않냐 아 그냥 부셔야돼? 나 락핏 없어서? 부실진 못 가 아직 뭐 어때? 데미지 나올텐데 이제 도대체 아 뭐해 니가 부셔라 너 평타 안치잖아 어차피 너가 남으니까 기술이 다 대거는 좀 빨리 닳을거 같으니까 아 맞다 너한테 여분의 무기가 있었지 도끼도 있지 않았니? 야 데미지 차이가 심했네 어차피 깨도 무난하니까 깨가겠습니다 어차피 버릴 무기구 아 오래 걸린다 이렇게 부식하게 열다니 아 뭐야 주먹으로도 열겠다 이거 아 근데 너무 심했다 이거냐 여분 없냐 여분 진짜? 끔찍한 울부짖음입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락핏 있는데? 안 들고 있어서 그랬나? 이걸로 깨자 버릴 무기로 깨주고 바꿔줘 바꿔도 똑같네 무기는 부할 도르마리랑 미약인데 아 나 플레이트 갑줄 필요했는데 마침 나오네 이거 대박이네 식별도 되죠 여기서? 살라 그랬는데 나 돌아가서 대지자왕 8%에 생명력 올려주고요 좋다 이버라야 드디어 니 갑줄 입는구나 드디어 응급처치가 될 확률 100% 10%를 회복시킵니다 50% 2배 이상 가자 드디어 좀 튼튼해진 것 같다 이제 탱커 역할을 하겠는데 체력도 약간 올랐어요 등대에 강력한 해골이 있다 제가 그걸 해달라 라는 의뢰였죠 강력한 해골 어떠신지 한번 볼까 아래도 길이 있는데 위부터 가겠습니다 위가 등대겠죠 뭐 계단이 있으니까 그쵸? 이런거 일어날 것 같죠 딱하도? 그니까 너가 가자 아 그런거 말고 야 그거 말고 투명아 갔다와 335 뒤에 있는거 일어날 것 같고 내가 일어나는건 확정인 것 같고 이거야? 아 이렇게야? 나 저거 보시고 도망가고 싶은데 가능? 어 야 야 뭐야 야 뭐야 도망갈래 도망갈 수 있긴 하냐? 야 잠깐만 잠깐만 이 정도는 예상 못했는데 나 도망갈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도망갈 수 있긴 하네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와야지 시작 되는구나 너희 아 내 우리 터널 시작이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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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나댔나봐 내가 은신이 그렇게 길진 않네 은신이 그렇게 길진 않네 출혈 실패 야 죽겠다 이러다가 벌써 가면 안 돼 이제 시작이야 저렇게 빠르네 저 해골 토템 같은 게 약간 불안한데 아 능치 깊게 해놨죠 내 생각에 늑대는 튼튼해 보이진 않거든요 원거리를 먼저 제거하는 걸 저도 이제 베스로 삼지만 늑대를 먼저 때려두겠습니다 붙어있기도 하고요 별로 안 튼튼해 늑대가 디자인도 그렇고 난 하드 탱커가 있으니까 데미지로 바꿔준 다음에 연쇄사격으로 그렇지 야 세다 야 엄청 세다 야 저거 제거해야 되는데 저거 그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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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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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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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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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는데 쟤? 야 아 이건 솔직히 오바였어 이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하자 다시 해 원래 이거 하드코어도 세이브 파일 하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계속 블록이 하면 되잖아 하드코어 해도 이기겠는데 나? 너 멀었어 생각보다 아 나 여기서 얘네 부활할 줄 알았지 당연히 미심쩍잖아 디자인 부터 일반 해골 시체랑 이제 그냥 해골 스켈레톤 시체랑은 피 색깔 차이가 나네 신기하네 저거 점사해서 죽일 수 있을까? 저거 점사해서 죽일 수 있을까? 진심으로 와봐 냄새같은거 맡아서 당하는거 아냐? 탐지 딱 서봐 그렇지 계산대로 쟤 화상으로 죽겠 야야 전사를 때린다고? 그 상황에서 너무 안일한거 아닙니까? 내가 법사는 그래도 좀 위험할 것 같다 다음에 회복을 한다고 쳐도 법 걸고 도망가자 뭐 일단 쟤네 자체가 별로 안쎄니까 빠꾸 전사 어그로 끌어주면 대박이지 탱킹력이 다른데 잘 버티죠? 저렇게 다쳐맞는데 아 그리고 갔더라고 아 뒤로 돌아가서 때리는 것까지 가능한거야? 될 것 같다 그렇지 냉각을 적용중 공수는 알아서 죽겠죠? 회복을 안한 이상은 어 야 잠깐만 잠깐만 너무 너무한거 아니냐 그거는? 쏴야겠는데 그냥? 어 어 어 야 잠깐만 너무 너무한거 아니냐? 밀어봐야겠다 명디고 아 이거 파워텔세로 해서 연쇄로 잡아야되는데 되지? 그렇지! 대박이다 이상한 소템같은거 있는데 야 이거 안죽었어? 인그라프 화상 공포인색대가 하나는 죽었지 하나는 죽었지 죽은거지 아니 세마리 다 활성화되어있는데? 아 살아있네 이걸 죽여야지 내가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 야 500이나 주네 여기까지 기대 안했는데 빨아먹는걸로 데미지랑 회복 제발 죽지마 아 제발 죽지마 진짜 아 죽지마 진짜 제발 야 X됐다 도망가자 화상으로 안죽으면 돼 한 번에 아 화상 안뒀지 화상 안뒀지 뭐 회복할거 있니? 이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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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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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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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은? 너는 뭔가 디자인적으로 넘어질 것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거 뭐냐 얘는 그래도 일단 찍긴 해야겠죠? 얜 너무 아프니까 찍어두자 흥미상태 일단 일단 가긴 해 러그룹은 가져가잖아 러그룹은 가져가잖아 파워 상태로 쏘고 야 잡겠다 이거 아씨 안되네 아 뭐야 언데드로 부활?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 집에 가자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절 좋구요 은시라도 해놔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진짜 혐의네 야 원거리 제거해서 아 야 이거 위험하다 잘 비볐구나 생각했는데 이걸 바로 호응 되냐? 안되지 아 이거 이거 내 생각이랑 약간 다르다 아 소생도 있네 별로 그렇게 세진 않은데 저 초록색이가 소생을 시키면 말이 다르지 야 늑대 개를 나는 사람을 소생시키는 건 봤는데 늑대 개를 전투 중에 소생시키는 건 처음 본다 어썸하네 이거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맞았어 야 맞았는데 시방 안 터졌냐? 돌아와 개부터 죽인다 개부터 전기로 죽이고 순간이동해서 오지 않을까? 어 진짜 빠르네 걔들은 아니 어 이거 더럽게 빠른데 공룡애들 그냥 싸워서 잡아야겠는데 와 딜 봐 반피어 이렇게 딜이 이쁘게 나온다고? 개만 죽이고 튀어야겠어 좀비 견으로 변신만 시키고 아 리아이요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반갔냐? 어 개만 죽이고 도망가자 다 이렇게 졸렬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찍어버려! 아 그건 아니지 찍는 게 먹혀야지 뒤로 들어가는데 바로 소생하네? 야 이건 좀 조금 쿨이 있을 줄 알았지 4포인트 때리냐? 쏘고 도망가자 어차피 늑대 언데드가 된 상태에서 또 언데드가 되진 않을 거 아니야? 화살 날라오기 전까지만 어떻게 씌워붙여서 도망가고 싶은데 걔네 잘 피해봐 애들 이렇게 맞아도 그렇게 죽을 정도 아니다 어 맞아 이거 이거 불화살 아아 걔네 말고요 그래 불화살 앞에 애들한테 아 약간 애매한데 그건 조금 죽이고 도망가는 게 베스트인데 나는 아 딜 입히긴 했는데 죽이진 못했네 빠꾸 하면서 천천히 죽이자 일단은 부활을 대뇌를 죽여야지 완전 값 줄겠지 회전하고 어 잡았고 하나 니가 몸을 다 댄 다음에 도망가면 되겠다 아 이거는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좋아 눕혔고 도망가자 호생의 제한 같은 게 없나? 아 야 왜왜왜왜왜 왜? 왜 화상이야 그렇지 전기까지 기절 면역 극혐 도망가자 이제 빠꾸하면 되죠? 전부 우리 턴이잖아 도망만 가면 되지 아 기절했냐? 아 잠깐만 기절했다고? 잠깐만 야 여기다 연막 박아주면 돼 여기다 연막 뿌려주면 돼 연막 뿌려주면 안죽겠지 안죽을 자신있지? 6포인트 들어가 이거? 일단 돌아가 일단 돌아가 아 이거 예상 못했는데 나 이렇게 될 거라곤 얻은 게 너무 없어 걔도 기절이 있는데 어떻게 비벼지지 않을까 잘 운 좋으면 야 부활시켜버리지 뭐 그냥 정 뭐하면은 어 돌아갔잖아 아 부활시키면 되지 내가 가서 참 좀 많이 추하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와봐 나 부활 두루마리도 많이 주웠고 있거든요 저 여기서 다 죽였으니까 여기서 파밍도 할 수 있고 괜찮네 두루마리 또 사면 되지 돈도 많이 있겠다 얘들아 가고 있는 거 맞지? 너 혼자 가고 있는 거 같은데 달리기 왜 저렇게 빠르니 가속 안 썼었나 내가? 파밍하고 아 잠깐만요 걔가 부활이 되어있는데 어 개만 나왔다 아 좋아 개만 죽일 수 있다 아 근데 개는 뭐 경험치 안 죽고 오잖아 어차피 아 끌어먹기 좋네 약간 내가 이런 거는 너무 졸렬한 것 같아서 안할라 그랬는데 난이도가 있으니까 야야 중독하면 회복되네 우선 중독을 주는 기억이 없는데 얍사바네 그냥 쏴 얼마야 야 딜 좀 봐 궁수 궁수의 딜이 맞냐 이게 실화냐? 너는 대기하고 있어 어 독치료 해줘 아이 빨리 와 독치료 해주고 다 시켜주고 야 부활한다고 장비 다 벗겨주고 그런거 아니라서 너무 좋다 아 잡은게 잡은거다 보니까 그다지 좋은건 안나왔어 가죽? 머리카락? 여기다 버려두고 갔다오자 쟤네를 잡는게 이제 뭐 그거 아냐 이 등대캐스트 사실상 잠재네 때리고 오죠 잠깐만 왜 너 혼자 왔어 동료들은 야 미쳤어? 정신 차려 인마 뭐가 뭘 떨어져있어 코앞에 있는데 아 이거 무안이라 다행이야 대사 웃기네 같이 자는 기준을 모르겠네 그냥 나오라 그래 얘네한테 뭐 자신감이 없어 나도 쉬게 나와 이러면 되지 찐따야? 야 꺼내 좀 해봐 마이너스 25라고? 마이너스 25라고? 아 귀찮네 이거 야 줘 그냥 노예 취급인데? 이 아줌마가 미쳤나 이렇게 하면 되나? 어떻게 했지? 아 컨트롤하고 누르면 되네 그냥 바로 이거 이거 필요없어 이것도 필요없잖아 그림도 필요없고 줘봐 줘봐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걸로 돈이 대량으로 생겼죠 와 좋은거 많다 되게 두루마리 없냐 좀 쓸만한거? 아 독같은게 안통하니까 적들한테 내가 가져갈게 마땅하지가 않아 악당 기술 독의 일격 필요없잖아 근데 나 아예 민첩보다 그냥 투명화만 쓰고 독같은거 쓰는게 나을거 같기도 한데 출도 안통하고 트랩 이 트랩 기술이란게 트랩을 땅바닥에 박아놓는다는거야? 정밀한 절개 단검이 필요합니다 이거 괜찮을거 같은데? 사진 말고 지금도 충분히 바꿔 파니까 도저기는 이정도로 봐주겠네 이동하도록 하지 집어들어주고요 저녀를 전부 죽였기 때문에 그냥 가서 죽이면 되죠 솔직히 말해서 네 물론 선빵 치고 싶으니까 너로 갑니다 아야야야야 은신하고 마침 뒤통수 통수통수 딱 떼고 있네 짜식말이야 너 유일하게 근접이잖아 궁수가 있는데 무려 너를 죽이겠다 너가 보스니까 무덤에서 일어나긴 뭘 일어나 야! 아 쟤 안살렸었냐 너?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해야될거 아냐 짜식아 어? 도망갈거야 아 그 정도는 내가 맞아줄 수 있어 체력을 찍어놨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건 예상 못했다 야 야 궁수로 다 받는건 좀 그런데? 은신 났을걸 그냥 은신 났을걸 그냥 혼미상태 벌고 죽이면 되죠 얘 죽이겠습니다 왜냐면 혼미되있으니까 어 두방이면 죽기 때문에 다음 두방 잘 피해봐 때리면 피하고 좀 그래 아 야! 어 장난하냐? 순간이동을 하고 세대를 때린다고? 말이 안되잖아 순간이동을 했는데 세대를 때린다고? 아 두대 때렸나? 아 어찌됐건 말이 안되는거 안되는거야 몰라 은신이나 아 은신 아 은신을 쓰고 갔지 내가 그 바로 순간이동을 했으면 됐는데 가자 넌 오고 궁수로 죽이자 그냥 아싸리 여기서부터라는거 아냐 야 아 뒤를 돌고있네 얘네가 근데 뭔가 반응이 오는거 같죠? 난 잘 모르겠는데 아 야 뭐해 아 병신아 아 이럴거야? 그 터트려서 폭발 아냐 그런짓 하지마 화상 실패 긁어버려 어 죽었다 화상으로 화상 실패한거 아니었어? 또박힘 돌짓 그렇지 미끄러짐 강화해서 강화사격으로 아이 거슬리네 잠깐만 어 지금 5만 있으면 되잖아 아싸 무조건 쏴야지 데미지가 몇인데 63인데 늑대게 무조건 소환하나봐 전사는 잘 버티니까 괜찮죠 야 너무 세다가 야 야 4대를 때린다고? 양심머리가 없네 굳어버려 자 면역도 있는데 불편한걸 여기 이상한 토템같은거 있는데 저건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가속도 걸어 에이 에이피 채워 뭐냐 아 빗나갔다고? 왜요 찍어 걔는 무시한다 무조건 잡지? 그렇지 지옥이야 그렇지 그렇게 바로바로 맞으면 안되지 얘나 죽여라 그냥 짚고 풀때면 안되네 야 그냥 대기하자 그럼 어쩌겠어 너도 뒤통수라는게 있긴하구나 그렇지 90데미지 무려 장면에서 아아 야 수준 파워 강화되어있을때 파워샷 아 중독 혐의네 가꾸자 이제 정밀로 아 전사가 맞네 야 그만 때려봐 죽겠어 그러다 아 야 아 야 뭐 여기서 기절이 들어가 아 아 저게 이해가 안되네 물이라고 이게? 아 야 그렇게치면 다 비오고 있는데 이건 물이고 저건 물이고 뭐야 아 이러면 죽었잖아 주인공 아 에이ว 너무한거 아니냐 아 여기가 물인데 아니 여기가 물인데 여기도 물이라고? 이렇게? 아 이해가 안되네 진짜 게임 보이게 좀 해놓던가 아 아..참.. 아 저 부위게 만들어 놓던가 이거.. 아 짜증나네 아까는 솔직히.. 응신오류가 있었으니까 누구로 때리는게 나을까? 그래도 근접이 낫겠지 쟤 쎄니까 일단 가까이 가는거까진 다 가 어쭈? 아.. 이거 혐이다 언공 죽여야지 아 얘 그냥 점수 해버려야되나 아니면? 얜 너무 센턴해 가속하고 쥐고 올래? 너무 좀 애매한데 얘 갔다와 원소 면역 젖은.. 아 저거는 효과가 없는데? 이걸 깨야지 얘가 죽는건가? 설마?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무빙이야 야.. 이렇게 가면 안되잖아 이렇게 가야되잖아 쏠라면은 그렇지 80 야.. 데미지 좀 봐라 죽는거 아냐? 어 야.. 기적이다 저건 저건 솔직히 기적소 앞서있다 야 다음을 위해서 덱이 태우고 지명 다 좋아 둘 잡았고 매직미사일 쓰면 안되는거 아냐 쟤를 어떻게 할라면은 내가 다 좋아 덱다운 실패? 어차피 죽여야되네 다음 궁수니까 도망갈수도 있고 아.. 애매한 녀석 이거 야야야 아 저거 닫는다고? 아 이러면 안죽긴 하는데 궁수한테 맞지않나는 아..씨 야야야 아 말도 안돼 야 야 씨 순간이동에서 때려갈거면은 거리가 왜 필요하냐 저 육중한 몸으로 순간이동에서 때려갈거면은 더 열받는건 순간이동에서 때리고 순간이동으로 돌아갔어 아 씨 이럴거야?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어? 야 미쳤냐? 아니 어떻게 반응해 안 때렸는데 빨리 죽이자 모르겠다 나 참 몰라 몰라 죽여 일단 야 실패했다고? 야 시비 들어간다고? 야 찢어 다 면역이면은 그냥 만들진마 어 써놔 면역이라고 다 이제 아무것도 안통하니까 아무것도 때리지말고요 그냥 뭐 죽이던거 말단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 왜 시비 안 써놓고 면역하냐 짜증나게 원소 면역이 그냥 상태해상 면역이냐? 언제 상태해상이 원소가 됐냐? 술마시고 숙취나면은 이제 원소 면역받다고 하면 되는거야? 개같은거? 넉다운 실패지 이거? 면역이 아니라 넉다운이 대 저사이즈로? 이해가 안됩니다 살짝 얘 노려 얘 노려 쏘지말고 노리라고 어 근데 잘 맞췄어 됐어 그렇지 치명타 100데미지 어 갤 때린다고? 또 사면타를요? 미친 쓰레기같은게 이마? 그냥 맞춰 체력이 차선안차선 맞춰 죽여 죽여 일단 죽이고 생각해 은신이나 해 쟤 써도 쟤 써네 몇이냐? 거의 풀핀데? 아 얘가 문제돼 얘가 쟤도 버티긴 잘 버텨 어 아직 반피기도 하고 때려 그렇지 죽었냐? 죽어! 아 저 사이즈로 저렇게 물컹물컹하게 도망가다니 믿을 수가 없다 1500 그렇지 당연한 당연한 처사지 구활했냐? 구활했는데 반응이 없네 이제는 뭐라 그런가? 그렇지 내 세상이야 몰라 이제 근심했지 너 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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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 불 아니야 이거? 아 나 이거 판정 이 구분이 안돼 어떻게 봐야되는거냐 대체 아 참 죽겠어 안죽었고 그렇지 데미지 돼있는거야 지금? 그렇지 계속 쏴버려 그렇지 스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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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따뜻해 100% 그렇지 그렇지 아유 깔끔하다 드디어 박갑했네 왜이렇게 힘드냐 도기화신 악당기술이지? 아 흑점쟁이 주문이야? 필요없는데라 비싸니까 가져가긴 해야겠지 파괴일 시간 한손무기 뭐 전설 아이템이죠 이거 근데 한손무기라고? 힘이랑 방패 정무가 하나씩 줬대 넉백 상탈 확률이 15% 한손무기를 쓰는 녀석을 데려가야 된다는 눈뼈 이거 다 가져가 한손무기 쓰는 녀석이 필요하네 동료중에 없잖아 미돌아 양손이고 쟤는 단검이잖아 단검으로 못쓸거 아니야 다 가져가 전사가 보면 되고 변했으면 변했다고 티가 안나 소리만 살짝 나니까 이거 줘야지 너한테 어 너가 입어야겠다 야 아 힘이 안 힘이 안돼? 너도 안될거 아냐 힘기반 킥터가 아닌데 야 그럼 힘전사가 하나 필요하긴 하네 한손전사가 기사 말고 전사가 필요하네 무기도 못쓰는거 아냐 오..육자리니까 애매한 놈들 들어가자 일단 너무 춥다 야 뭐한대냐 여기 이건 화살촉? 화살촉? 화살촉이 저렇게 비싸? 내려가 봐 와우 와우 힘이 더 필요하네 와우 힘이 더 필요하네 아직도 내 눈이 앞뒤어 아직도 내 눈이 앞뒤어 아직도 내 눈이 앞뒤어 내가 그 끝에 그 끝에 이 욕을 끝내고 이 욕을 끝내고 이 욕을 끝내고 하아... 스켈레톤이 배회를 하고 있어 난 여기서 고독하게 혼자 산다오 장인 자신을 살인자로 부르던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의 이름을 지켜낸다 정리적으로... 내가 잊어버렸다고 했지? 왜 이 역할을 이 역할을 했지? 저의 마음을 지켜낸다 바람을 피웠다고 내 마음엔 사악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래... 이럴 땐... 내 집은 내 집에요 그 사흘을 그 사흘을 tell you 그 사흘이 그 사흘을 tell you 네, 알겠어 내 날의 깜짝도 내 인간을 가져다 나의 깜짝도 내 인간을 가져다 안까지 흠뻑 젖었어 음탕한 녀석 댕댕이! 들어와! 야, 무릉덩이 어디 갔냐 어우야, 저것마저, 저것마저 죽겠는데 이거? 법사가 진짜 좋긴 하다 너무 명중률이 높아 개사귀야 야, 너 중독, 중독이 단검 있어 그래서 회복이 된 거구나? 개자 야야, 자, 그거 함부로 가져가지마 날고기 뭐야 가자, 보고하자 보고하러 갔는데 갑자기 막 스켈레톤으로 변해서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 아닐 거라고 믿어 나 왔어요 강적이었어 그럴만 이야기지 오오오오오, 날개가 빠르구만? 군단의 대단함 행동이 이뤄낸 또 다른 승리죠 됐다 대화 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근원사냥꾼은 항상 나처럼 사냥해픈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아 그래 넌 정말 귀여워 좋아 모릅니다 저의 디비니티를 산게 얼마 안됐기 때문에 플레이 자체가 처음이에요 한글패치 있는거 깔았습니다 안되면 안된 대로 해야죠 뭐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2015년 게임 아니에요? 그럼 됐겠죠 뭐 엄청 옛날 게임이잖아요 두번 누르면 두번 눕는다던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누웠어야지 둘은 같이 눕기 싫다던가 그런건가 아닌데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겠죠 검색해보세요 음 음 퀘스트 나름 깼고 이제 살인사건 해야되나 진짜로 아 살인사건 하기 싫은데 어 어 그 누르기만 해도 되네 갑자기 모르는건 내비둬야겠다 모르는건 내비둬야겠다 모르는건 내비둬야겠다 이거 이렇게 셌나? 아 아 이게 이게 죽은거구나 힘칠 필요하네 아 버려 이거 연막 독구름 아 독구름 같은거 쓰면 재밌을거 같은데 어떻게 어떻게 저기 인간이 안나고 언데드만 나와버렸네 약초 바늘 철광석 돈 있니? 아 너무 없다 너 어떡하냐 이거 야 락핏이라 줘라 락핏 이렇게 비싸? 어? 양아치네 야 락핏이 이렇게 비싸? 30원만 줘봐 얼마 필요하지? 32원? 좋아좋아 어 여기 진짜 유용하게 쓴다 여관 더 편리한데도 있나? 좋은데 살인사건 하지말고 그냥 이런건 해결하며 살자 살인사건 뭐하러 해결해?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참 따랑 뭔 상관이야 내가 죽였어? 아니 근원술사 잡는 그런 근원사냥꾼 아니야 왜 그런걸 해야돼 내가 놀 해결했으니까 뭐 주지 않을까? 가서 노가리좀 까보죠 야 벌써 반이네 8,000 8,000 세긴 했다 1500짜리 줬으니까 그런애들 한 3,4마리 나오면 금방 업하겠는데 이길수 있는지는 제쳐두고 이길수 있는지 야 한명 데려가고싶다 나 망치 하나 있는데 망치를 사용해줄 녀석이 필요한데 탱크가 한명인데 하필 양순 전사야 도끼해가지고 도끼해가지고 좀 멋있게 싸우고싶었는데 뜻대로 안되네 나이 높아서 그런건지 내가 좀 해결했습니다 아우리오스 아우리오스 이는 수술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수술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 제사는... 네. 이는 수술이 있군요! 네. 근데 이는 수술이 아니고 그는 안에서 다시 뒤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술이 있군요? 엘블린? 모스터 테레론의 아프렌티스? 좋은 놈이네? 도대체 사장님이 의심하는 건 아내밖에 없나 본데 그냥 걔 끌고 와서 죽이면 안 되냐 그냥 아무거나 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야 따로 그냥 가서 해치워 버리면 되지 귀찮게 굿네 진짜 아루 아 그런 소리 아 그런 소리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을 해서 날 보낸 거구나 다 사신 거 같은데? 또 찾을 게 있나? 나 페롤 공작이 집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걔 집이 있긴 한가? 공작인데 집이 있겠지 그놈의 집은 어딨는 거야 여긴 아예 막혀 있네 뜨지도 않네 이게 뭐 하는 데냐 여기는 어 지나갈 수 있구나 일로 지나가 일로 폐롤 공작의 집 안 써있나? 세실한테 가서 물어보자 시장님 내가 여기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말이야 여깄네 얘네를 막 해코지하면은 쟤가 이제 용의선생에서 번호 날라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 어! 너야! 그럼 더 가까워. 더 가까워? 제이크? 죽였어? 오, 맞아. 에스, 오, 맞아! 그 hebben 사장한 에스 모친 아호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전힘을 받을 때 순설도! 어? 너는 사이씨링을 말하고 싶어요. 그 작은 죽이 그 죽이는 정도는 말이야 그리고 어.. 제이크, 마, 도둑의 대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흠 흠 또 다른 그.. 에스메 렐더 젊은 것 같은 부분 아 너무 늙었어 아 됐어 대화하기가 좀 거시기하다 얘는 어 나 이거 깨지 않았나? 아 캐슬 너무 많아 돌아갔다며 셀리니아 중위가 누군지 나는 위치를 모르겠다 셀리니아 중위를 내가 만나긴 했나? 약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NPC인 것 같은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어? NPC 몇 명이나 있냐 일단 문을 닫어 닫고 문을 못 닫네? 야 주인공 설마 고양이가 보는 건 아닐 거 아냐 야 대화하고 있어서 완전히 활성화가 안되네 시야 자체가 그냥 아예 아예 활성화가 안되네 내가 대화하고 있는 방향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활성화 자체가 그냥 아예 안되네 안 되는 거 맞냐? 살린이란 애도 있네 대화 걸어봐 황금잔 가져가야 돼 나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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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화 왜 하다 말았어? 들켜서 그런가? 가자 여기 뭐가 있으려나 황금식 칼은 뭐야? 열쇠 남자 그림 그림 그림이 아주 단순해서 좋아 황금포크 24원이고 필요없을거지 24원짜리는? 아 이런 것도 있어? 아 도감 이 아 도감 싸구나 아 남자 그림이 비싼거지 가져가 가져가고 아 도감 위층도 봐야겠는데 가져갈 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옆방이 있는게 약간 궁금하네 신발이 하나 있는데 별거 아니겠지 뭐 좋은 신발인가? 아니구요 침상 그럼 됐고 아 여기도 못가냐 이번엔? 54,000 레벨 99 됐어 그럼 닫아놔 아예 안보이는 것도 아닌가? 올라가도 상관없네 빅토리아? 대중을 웃기는 법 별게 다 있네 어디 보자 너는 왜 여깄냐 정상적으로 대화한다 얘는 맛이 간게 아니라 여기서 안 움직이는 NPC면 아래에 있는 애들 데려오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140번이나 갖고 있네요? 의외네 자 가자 어디 어디 그림을 잔다 훔쳤는데 말이야 야 잠깐만 너가 훔쳤으니까 너한테 내가 받아야겠구나 반쥐 반쥐 황금식 칼 야 거래 갖다 줘보고 생각하자 갖다 줘보고 생각하자 아 야 부족하다 고정도로 안돼요 수리용망치 야 이거 좋다 이거 사야겠는데 이건 돈 주고 독이 든 치즈 흰 물약 필요 없잖아 솔직히 어디다 써먹을거야 돈이 더 좋아 난 깔끔하게 교환하자 그럼 이만 그럼 이만 나 뭐 거래 잘못한거 같은데 상관없겠지 뭐 좀 볼까 공략이라도? 아 나 이렇게 할라니까 너무 재미없는데 살인사건은 찾을거 다 찾았잖아 반납 더 증거 가 필요해 솔직히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빤스 있잖아 빤스 디네아 감정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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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읍사 그런 것도 못하냐 이해가 안되네 이게 새로운 마을 같은데 가보고 싶다고 이제 제가 되게 미인인가 보다 말하는 거 보니까 가져갈 게 마땅이 없어 나 그냥 언데드 잡을래 어 솔직히 여기 살인사건 해결하는 것보다 언데드 잡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나? 언데드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단 말이야? 이동이나 하자 뒤져보자 낮춰봐 등대 받고 올라가는 길이 있나? 없네 이쪽 구역을 봐야 되는 거 아냐? 그리고 이 동네 여긴 레벨이 지금 안 되니까 여길 가야겠지 뭐 물면 겨자 먹기로 가자 놓친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어디에? 어딘가에서 적들이 나와서 내가 이거 보고 여기도 적이 있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왜 안 보이지? 이리 와봐 일단은 아 드럽게 느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뺄 어디요? 이리 와봐 쎄하다 뭐야? 불의 정령이라는 게 있어? 어 지하실도 있다 오케이 아 뭐야 내 말이야? 아 너무하네 얘네 법사 먼저 제거해 야 뭐야 법사 뭐 데미지 3 들어가냐? 아 대기 면역이야? 걸어놔 어 땡기 아씨 어냐? 그게? 대기 흡수 냈고요 어느 정도 뭐야 왜 떼지? 아 얘 쎄 것 같은데? 느낌이 전사를 점수하네 특이하네 전사가 아웃이지만 일단은 체인샷을 쓰고 싶으니까 그렇지 어 딜 좀 봐라 저 얼음 삭상이야 물음표 뭐냐 아 걔도 저기야 걔도? 어? 아 지금 이해가 안되네 흡수 뭐하나 그렇지 경치 깔끔하구요 어 야 잘피한다 야 아 100% 어 딜점 야 전투석상이야 거의 얼어서 출혈이 안나오나봐 얼어붙었는데 피가 나면 안되지 같이 불질러버릴까 여기다 아무거나 죽여야될거 같은데 뭘 죽여야될까 얘부터 죽여야되나? 너 왜 100%냐? 노가드야 얘 아 뭐해 야 뭐해 야 뭐하냐 그래 야 중독걸리면 안되지 좀비인데 야 아 자 이새끼 중독거는 타이밍좀 봐라? 쟤는 뭐 잘났다고 저렇게 막 쏘냐? 어 전사 풀렸네 전사 풀렸으면 살겠지 알아서 뭐 아 왜 다 중독이야 자꾸 회복되잖아 그러면 멧돼지는 멧돼지는 두번이구나 세번? 야 죽어 저거 망했네 어떡하지? 한칸 와봐 어어 잠깐만 궁수가 약하지 그래도 아 회복 있냐? 없으세요? 이런건 왜 담겨 놨냐 확인도 안하고 야 이동이나 해 아 죽겠다 죽겠어 힐 자힐 좋아 자힐정도면 괜찮아 자힐하고 쏘는건 좀 너무 양아친거 같긴 한데 야 너무 못맞춘다 야 반피 맞지? 야 깡팬데? 찔러 그렇지 양아치네 아 카 Bag 오웅! 맙소사 콩업에서 야 이거 한번 이겼는데 진짜 피통싸게 이기네? 적에서 남은 지 모르니까 제 냉게 기술도 없고 이길라면 일단 병든 개부터 해치워야 된다 는거 아냐 돼야 애견가한테 걔를 해치우게 하다니 악마같은 게임이구만 딱 돼 딱 돼 야 세번이나 쏜다 기습까지 해서 대기공격이라 안통하고 아 더워프 걸고 넘기고 야 데미지 잠깐만 애매하잖아 이러면 주먹 그렇지 어 대기 대기 한번 때려주고 아 여기서 세이브가 돼? 이 상황에서? 특이하네 아 이거 불편한데 저 돌려오는 건 어떻게 실명을 저렇게 잘 거냐 아 아 잠깐만 이거 좀 아니잖아 야야야 대기 면역 지팡이 바꿔야겠다 전사뿐인가 희망은 아 그건 아니지 야 실명까지 걸려있는데 야 기절 아니지 야 이거 너무 양가친데 파워샷으로 해 체인 한번 걸어 그렇지 이 데미지만큼 인정 안할 수가 없구만 불샷 여기다 박으면 터지지 않을까? 그렇지 공 때려 아 왜 중독이 터져 그냥 맞으면 터지나봐 개사기 아니야? 그러면 사실상 회복인데 쟤는 속성샷 좀 잘 박아야겠다 이거 아니면 좀 힘들 것 같네 쿨 될 때마다 계속 킬하네 기절.. 기절샷이야 뭐야 상태 안 좋아 은화살 한번 가? 기절하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기절 면역 뭔데요 아 개같은 개같은 경우를 다 보겠네 무조건 소환되는 거야 시체가 여기서도 소환되는게 아니구나 야야 그만 때려 죽어 개그러다 우리 도저기는 살기로 한거야 누워서 그냥? 야 큰일 났다 이거 일단 힐을 하고 생각하자 야 전사 장난없다 야 아 그정도로 굴복할 짬은 아니지 아 이거 온지 한시간 정도 된거 같네요 중독 걸린 애가 없어서 뭐 어떻게 할게 없네 그냥 쏴야되나? 기절 화살 은화살 한번 가자 어차피 얘네 싸.. 싸서 죽여야되잖아 아 딜 혐의다 리얼 눕혀야되니까 아 가운데로 싹 못가냐 어떻게? 이쁘게 그렇지 그렇지 잡았고 회전까지 그렇지 전사가 밥값을? 일어났다 나 한 놈 일어나니까 한 놈 눕고 개같은 녀석 넌 잡아야겠다 그냥 너무 위험하다 이거 안 잡을.. 안 잡기에는 뒤 돌아서 때릴 거나 뭐 안될 거 아냐 지금 이제 때릴 수 있긴 하냐 여기? 뭐지? 아 너무 위험한데? 어 야 너무 위험한데 이거? 너가 죽여줘야돼 안그러면은 죽어 쟤가 44%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야 뭐하냐 뭐하냐 왜그래 갑자기 진정해 혐의다 살아야되는데 나 어떻게 살릴 수 있긴 하니? 일단 쏘고 생각하자 어차피 죽기 전에 죽이는게 아 야 대기 대미지 극혐이네 진짜 치팡이 사셨는데 나 대기 아니야? 해보니까? 양아치네 진짜 일제 새로운 기록 추가 지금 일제 추가할 때야 아직 갠 버텨 아직 갠 버텨 아아 그만 쏴 아 리얼 악마놈들 둘 중 하나라도 눕히면 내가 어떻게 좀 편하게 가겠는데 너 대기 면역이지 사실상 대기를 쓰는거는 촉도 못쓰는거네 가서 창으로 찔러야되는거네 이리와봐 전사는 뭐 할거 없잖아 이번에도 야 도적 앞에서 등을 보여 이런 건방진 녀석 봐주겠다 그렇지 뒤로 빼서 전사 쏘네요? 전사 안되지 야! 야 무슨 소환을 무슨 쿨맞았어 야 소환은 한번만 해야지 나 회복이 한번인데 야 회복지원이 한번인데 소환을 하는게 어딨어 어 미친놈들이네 진짜 아 야 좀 맞춰 제발 쓰레기 개같은 경우 진짜 야 몸될 준비 나이가서 야 아 졸라 어이없네 아니 늑대 늑대 부활은 늑대 시체가 있어서 부활했으면서 멧돼지는 왜 땅에서 자라났냐 고구마냐? 뭐야 아니 뭐 이유가 있어서 부활했던거 아냐 늑대는 근데 왜 멧돼지는 그냥 땅에서 솟아나냐고 미쳤나봐 잘 싸워보자 예쁘게 싸워보자 이길 수 있어 기분 나쁘라고 저거 던지고 시작하는 것 봐 개같은거 뭐하는거야 저거 일단은 자주 걸어 아 둘다 걸렸다 엉우리 이거 비벼지나? 소환할거 아냐 잘 생각하자 전사한테 어그를 주면은 어떻게 버틸거 같긴 한거냐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제 파울샷으로 바꾸고 그렇지 사이트 불샷으로 서트려 그렇지 거의 죽어나지 이제 아아 맞다 나 저거 건너가야되지 여기 몸빵하려면은 개같은거 잊고 있었네 한 번 더 지명타 지명타 98 중독으로 회복 거.. 안나오지 각도 안나오지 때릴 각도 안나오지 그치? 법사가 어는건 심각하네 매티지가 센데 딜이 저렇게 강한 애가 체력되지 데미지되는 애가 텀마다 나온다고 쿨 되면은? 뭐하냐 얘 아 뭐하냐 야 아니잖아 그거는 잘생각하자 넌 얘를 죽여야될거 같은데 그냥 쉽고 맞든 안맞든 16%의 기적으로 맞춰봐 어떻게 그냥 어그로 그냥 문빵 다 대야지 뭐 어그로고 나발이고 그렇지 눕혀놓고 야 개를 때린다고? 옆에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턴만 돌아오면 흡으로 어떻게 될거 같은데 어떻게 언제까지 누워있을거야 쟤 군봉투 흡은 한 번 했지 아껴두고 다음 턴을 버티면 어떻게 될거 같은데 야 재수없는 저러지 어떻게 이 점 어떻게 생각했냐 야 어떻게 애초에 언데드한테 힐이 들어간 들어갈 수가 있냐 이해가 안되네 심지어 좀비는 독이 들어가야 힐이 터지고 힐 맞으면 죽는다며 근데 스켈레톤은 또 힐이 돼? 야 대단해 정확도로 바꿔 쏘트릴 일 없겠다 이제 대단해 대단해 건방진 놈들 어디서 말이야 일어나 도적 내가 미도라 데려왔으면 더 쉽게 갔어 솔직히 기습할 때나 쎄지 저거 지금은 쎄다 야 인정한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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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한다 지금은 치명타 인정한다 미초에 미도하라한테 검 줬을텐데 내가 있었으면은 그래 그래 야 어그로 잘 끌었다 어그로 잘 끌었어 법사 살았으니까 죽으면 법사 죽으면은 빠꾸할거기 때문에 그렇지 쟤 죽여야돼 멧돼지 소환할거야 분명히 돌진할거 없죠 검사 때려야지 그냥 하나로 죽여두고 이건 뭐 전사가 탱크가 아니라 거의 암살자니까 전열부터 죽여야돼 개같은거 이상한 게임이야 무슨 검사야 암살자해 그냥 아 골고루 양념치네 맨늘로 깔.. 깜찍하게 너무 멀다 야 잘 생각하자 어차피 한번 박을거잖아 러시야 사만 있으면 되지 그니까 5를 써도 돼 이동에 3만 써 일단 그렇지 쟤 죽으면 부활을 못하죠 죽었냐 소생 아무데나 소환해 뭐 어따가 어따가 소환하고 싶은건데 소환할 생각은 있긴하지 야 이게 왜 죽은거냐 쟤 독도 아니고 추를도 아니고 독 화성 다닌들 뭐 추를리였어? 아 뭐 어쩌라고 그냥 했잖아 아 순간이동할 목적지를 선택하세요 개같은거 마을로 보내봐 당연히 안되겠지 경험치 매겨야돼 왕따 없어 어 왜 되냐 갑자기 이렇게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이거 신발 밑창 잊어버렸어? 어쩌라고 그래서 치기나 해 어그로나 끌어 120 오면은 충분히 어그로 끌 수 있다 이거 그치 쟤는 은신 쓰면 되니까 꿀리면은 그렇지 야 웬일로 이게 야 맞아 포탑인데 포탑 꼬라질 보니까 너가 활약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야 뭐 갔는데 독이 바닥에 있다던가 그런거 아니지 뭐 갔는데 슈어리 저거는 죽여 그렇지 아 내 부활 두루마리 써버렸네 야 가서 먹어 기절 면역 아 그거 왜 왜 뒤져요 남의 머리카락을 괘짝이나 여세요 괘짝 뭐 저런데 숨겨놨냐 뭐하는 변태길래 저런데 숨겨놨는거야 게임 한번 할라면은 피 터지는구만 아주 정신이 오락가락해 막 파괴자도 있잖아 제장장이 염력? 이건 무슨 경우냐 됐어 됐어 레벨 4였죠 얘네 그럼 내 레벨을 잡는게 맞긴 하네 피라미드 버려두고 한번 이길라면은 영혼을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아니 바꿔 누워 같이 누우라고 대머리가 많이 미움받는데 대머리 혼자만 긴급상황하게 그냥 옆에 누워있기만 하면 되는 싫어하는데 저쪽으로 돌아올게 다시 가자 아 뭐하는 동네냐 여기는 오늘 진행 되게 빠른데 레벨업도 두번이나 할거 같애 능이 버섯 일지 업데이트 지금 레벨이 몇이죠? 4레벨인가요? 5레벨 찍겠네 오크들 잡는 날 얼마 안남았어 뭐하는 동네데 이따위로 해놨냐 이거 속성별로 뭐 쏘아서 뭐 어떻게 하는거지 안해 아 항아리같은거 가져오는거 아냐? 힘이 안되서 안될거 같네 아 웃긴 웃기다면 다행이네요 비오는데 여기 비오는데 나 비오는대로 끌고오면 알아서 죽지 않을까? 그정도로 멍청하진 않으려나? 도트들이 막 들어가서 야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얘를 얘를 해놓고 왕따씩 가면 어떡해 여기서부터네 한정이 분명 4마리나 있네요 가자 우리 와봐 불만있으면 지들이 오겠지 뭐 화염술사야? 아 쟤가 소환하네 불정을? 하급불정 나는 도망가겠네 알아서 오시게 전투하기 싫으면은 거기 있던가 불정이 뭐 원거리인지 근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떨어지면은 근거리던 원거리던 비에 맞겠지 뭐 맞을 때 된거 같은데? 젖기 시작하냐? 촉촉해지냐 막 쟤는 안 젖는거 아니지? 막 불의정령은 물이 닿으면 막 다 증발해서 물이 닿지 않습니다 뭐 이딴 설정 없죠? 제발 개같은 설정 없기를 아 은신을 줬어야 되는데 내가 멍청했다 은신 주고 대기하다가 오면 죽였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은 개낭비지 아무것도 안하네 존나 맞아야죠 뭐 돼지 데미지 화염 뇌성 있어? 화염술사인데 화염 뇌성은 없나보다? 그럼 뭐 맞아 죽는거지 뭐 아 있구만 안 써놨구만 아 걔는 돼지 뇌성이 면역이라고 써있더만 얘는 왜 안 써있냐 촉촉해졌죠 지금? 불 안 꺼지네요 2015년도 게임이라서 불이 안 꺼지네 요즘 게임은 다 꺼졌는데 아이 소중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좀 더 붙어봐 파워샷으로 바꾸고 죽음의 체인을 건다 아 뭐 왜 새밖에 안 맞아요 감각이 좋았는데 아 28%의 기적 없어? 이거는 은신해야겠다 오면은 뒤에다가 그냥 알죠? 칼침 꽂는거야 칼침 꽂는거야 뭐하는거냐? 뭐하고 자빠진거야? 아껴 둬야되나? 얘네한테 걸어야겠다 후 날린다 너가 좀 쎄보이니까 너한테 걸자 저주 저주 약화는 면역했구요 진짜 뭐 딜같은거 안들어가? 비오잖아 야 나 당연히 비오니까 뭐 안 덤비거나 약간 맛이 갈줄 알고 작업을 건건데 이따위도 남아 내가 뭐가 됩니까 내 기술 다 쓴다 여기서 해오리 대기 이야 맞는 수준 그렇지 뭔가 소환같은것도 안했구요 쟤가 아직 쿨이 좀 많이 남았네 얘 얘부터 제거하자 어 맞았다 기다려 당연히 뒤통수 갈겨야죠 삶의 이윤데? 야 딜좀 봐라 이거지 좀 아쉬운데 근데 마무리가 안되서 당연히 아야야야 터지면은 바닥에다 남겨뒀네 지금 삶의 흔적을 호랑이 같은 녀석 어 얘 안 움직인다 아 정력이 머리가 나쁘네 뒤통수 대고 있네 주유소 습격사건 한눈만 팬다 소중으로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가차 없거든요 면역 있냐 설마? 너 불 때문에 여기 도망은 가야될거 같은데 도망가면 처맞겠지? 아 체력 많으니까 그냥 둘까? 아 실패 어 난 너의 실패를 예상했어 다음에 이제 도적턴이 있으니까 도적이 잡겠지? 알아서 뭐 도 못 잡으면 죽어야지 아직 도탄이 많이 남았으니까 명중률 올려주고요 근접이네 신기한게 근접이네 신기한게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웬일이야 이거 먹을 순 없고 순간이동해서 바로 싸우러 가자 내 생각에 여기 와서 때릴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와서 때리겠지 그럼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 얘를 때리겠구나 아하 몰라 얘부터 죽여 그럼 도망가면 되지 뭐 아이언맨 같다 야 그럼 맞아도 알아서 회복하는 걸로 하고 어 얘 때리자 지금 죽게 돼 있으니까 뭐하니? 어디까지 걸어간거냐? 왜 그렇게 딜을 좋아해 딜 추가 타도 없으면서 아자 아 화상 뭐야 야 그러지마 저 짜증나니까 그러.. 아 그러지마 흔적을 남기지 말란 말이야 그렇지 튀어 뜨거워 이거는 흡으로 하자 그냥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하자 그렇지 어우야 딜 좀 봐 어우야 팔이 몇 개니? 때려 때려! 그렇지 아 나 따끈해서 죽겠다 야 뒤로 가 뒤로 가 멍청하게 서있지 말고 알아서 좀 피하는 그런 센스 없는 거야? 불웅덩이 위에 서있을 수가 있냐 아 원래 이게 정상이 아닌지 난 대체 여태까지 뭘 당한건지 모르겠네 황금과 주개와 그거를 글로 돌아가서 줍냐? 여긴 길이 아닌건가 양손무기 총 아야야 총이 된다 미쳤나봐 총이 너무 갖고 싶었나봐 창 바닥 이정도 이정도로 아 이정도로 화상을 입는다고? 잠깐만 잠깐만 심지어 얘는 화상이 떴는데 데미지가 하나도 안들어갔어 마 킹덤 푸러 드라이 샷 어썸한 게임이야 피라미도 바닥에 방출해 정산 좀 하죠 창 어딨어 이거는 못쓰고 야아 체수 데미지 더 높네 레벨 제한이 한 높구나 창으로 쓰자 창이 오히려 내 취향이다 어디갔냐고 아 여기 들어갔어 저긴 피라미드 자리인데 정신 안차려 정신 안차려 어디 사실 창 쓰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거든요 약간 이제 인디언 같고 좋잖아요 인디언 컨셉인데 창은 어디다가 짱 박아놓고 왔니 사울드되면 꺼내는거니 창을 드는게 부끄러운건가 이건 창의 매력을 모르다니 저기 갔다 왔구요 아 개짜기 하나 있네 여기 지하 통로도 있네 가다가 설마 타죽는다거나 그런 멍청이 멍청한 일은 없겠지 설마 알아서 피해서 가겠지 개장 열구요 원래 여기 싸웠으면 분명히 회복됐겠지 뭐 비온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지 않았지만 해보고는 알아서 했을거야 분명히 열어 열어 아 여기도 뭐 밑에 뭐가 있네요 내려는 가보죠 당연히 뭐 간다고 뭐가 생길거 같진 않은데 예의상 내려는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해결하는거 같고 지금 지금 내단계에선 좀 어려울거 같고 스크롤같은걸로 가능하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사냥을 좀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언드도 많이 잡았으면은 살인사건은 퉁쳐가지고 보내줘야되는거 아니야? 와 드디어 비안오는데로 갈수있다 아아 행복하다 어찌 캐스트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데 상관없겠지 아 난 왜 비오는 종로 보이냐 여기 막혀있고 이쪽길이랑 이쪽길이네 이쪽길은 당연히 있을거 같고 여기가 좀 궁금한데 아 투창이에요? 아 군단병 스타일이니까 그냥 창이라고 합니다 아 투청무휘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저건 아닌가봐요 어 어어 세상에 맙소사 전혀 기대안했는데 야 이게 뭔일이야 반지도 있네 반지 처음먹어 본다 반지는 판매용만 먹어봤는데 파괴의 시간을 쓰게 해줘야 되는데 양손 무기급이야 능력이 한손 무기인 주제에 정신 안 차려 반지 먹지 않았냐? 니 배떼기 집어넣니? 배를 갈라버려야 되는데 대기장 8%의 이동력 오 좋은데 대기장 8%면은 이제 마법지팡이 데미지를 반감해 주는 거죠 이동력이 부족한데 잘됐죠 어 저거 목걸이군요 이게 목걸이야? 야 저거 목에 차면 숨 못 쉬어 죽겠다 야 옛날에 동물농장에서 버려진 개가 성장하면서 개 목걸이에 목이 조여가지고 고통받는 구해주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데 어린이 어렸을 때 목에 차면은 성장기 들어서 목전 나오면서 아파서 말도 못하겠다 야 소리가 왜 이러지 노래가? 마치 걸어가면 나무가 나타나서 틀어줄 것 같은 목소리인데 어 돼지 세 마리인 거죠? 돌아가면 안 되나? 와서 은신해 대기하고 궁수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야 기절 그래 기절시켜라 그래 맘대로 해 전사 이거 상태상 면역이나 걸어줘야겠다 하하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재수없게 딱 한 칸 차이로 앞에 가 있을 수가 있지? 안 맞게? 일부러 저렇게 둔 건가? 저 한 칸 때문에 내가 화염구를 못 쏘는 거 아니야? 하하하 굉장한 녀석 얘는 뭐 파워샷으로 한 다음에 쏴버리고 얘 눕혀가지고 오는 거 눕힌 다음에 100% 죽이면 되겠다 체인샷 궁수 반피 야 좀비인데 되게 쌩쌩하게 뛴다 옛날에 이제 한 7,8년 전에 우리 집 개도 어야 가자 그렇게 뛰어왔었는데 얘는 나가는 거 귀찮아하더라고요 너 너보다 은신 상태구나 아 좀비 저거 맞아가지고 독 흘린 것 봐라 몇 턴 남았어? 네 턴 남았지 아껴줬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두세 때려가지고 바로 빵꾸내버린다 봅니다 쟤는 반응도 안하네 걔는 갔다가 작살나는 거 아니야? 아 힐 아 힐하고 멧돼지를 보내시겠다 빨아먹고요 빨아먹으신 것 치고는 딱 차진 않았네요 돌진 그렇지 무슨 독 피해를 저렇게 다 가져가냐 100%니까 쏘자 아 왜 네가 쳐맞니 잘 맞았어 안 맞는 거보다 낫지 뭐 야 저걸 돌아가네 위험한데 이거 돼지 후공해야겠다 딱 딱 지금 엉덩이 됐다 이거 어세신 엉덩이야말로 그렇지 하아 한 번 더 그렇지 오우야 창 자세 좀 보소 너무 맞춰 맞아서 헐크처럼 변했는데 색깔이 촉촉해졌는데 잠깐만 해골이가 하나 있지 않았나 그치 누워서 없는 척하고 있지 지금 졸렬하게 아 너무 반갑 많이 된다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헐전 찔러 아 분명히 회복할텐데 저거 기분 나쁘게 딱 이제 최악의 타이밍에 회복 딱 할텐데 그렇지 혹시 죽여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어 아하 독 진짜 혐의다 근데 은근히 골고루 맞아서 어 그냥 골고루 맞은 것뿐이지 이길 것 같진 않다 솔직히 말하면 일로 가서 그게 중독돼? 심지어 그게 치명타가 아니야? 어우야 제발 주의구 생각해 그렇지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사제같은 소리하고 넘어져있어 런하자 우리 좋아 다음 누구야 얘야? 런 아 얘구나 아 고민되는걸 한방 쏘고 런하면 될 것 같은걸 이렇게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은 굉장히 편리하죠 너만 안죽으면 돼 제발 기적적으로 안죽는구나 야 런 도망해 황제야 빅렷 한번 매이고 가고싶은데 엿먹으실분 난 파밍도 해야되기 때문에 파밍할 것도 없네 잘됐네 이 상황에서 불까지 쏘고 어차피 다 회복되지만 내가 기분이 더러운 관계에 불까지 쏘고요 따뜻하지 도망갑니다 아 이렇게 살인자 하나랑 공수는 공수 죽였나? 공수 하나까지 죽은 놈은 부활 안하더라고요 깎아내고 너 언제 죽었니? 니들끼리 알아서 살리면 안되냐? 죽으면은 아 죽었구나 하고 보고있지 말고 아 이상한 놈들이네 얘네들도 살려와야겠다 기술 배울 수 있잖아 전사기술 빨리 올래? 여기 있는거 일기입니다 여기 대장일기 비오는 날 신발같은거 더러운거 나오니까 닦으려고 받쳐놓은거처럼 생겼어 봐봐 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추가금이라도 안주실래요? 이것도 가져가자 이거랑 600원 너한테 600원을 주고 싶지 않은데 알아서 다 먹으나 주워가면 안되냐? 물건송물건송물건송물건송물건송한가 보다 어차피 너희 니 돈은 내가 어차피 거래할때 쓸거 아니야? 이제 뭐 460원 4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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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빨리 배우죠 기술 배우구요 잘 배워줍니다 경력을 사실 써보고 싶었는데 귀찮아서 안썼거든요 이번에 쓰겠네요 강제로 빨리 가자 어디 누워있니?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 빨리 부활시켜줘 아 불도 끌 수 있네 그리고 부활시키는게 아니군요 망할 넘어진거 아 야 어디다 버렸어 왜 그래 부활시켜줘 부활 되게 많이 하네 한것도 없는데 일어나 가자 조만간에 물약도 사와야겠다 이거 어 왜이렇게 재밌지 게임이? 이렇게 재밌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어려워서 재밌어 전투가 레벨업 올리는 맛도 있고 경험치도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은근히 하나하나 잡기 어려운데 하나 잡을때마다 꽤 많이 들어와서 레벨업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개꿀잼임 근데 솔직히 이거 끊었으니까 하는거지 그냥 재미로 질거같으면 초반에 살인사건 하다가 접었을거 같긴 한데 살인사건이 험이다 솔직히 이거 살인사건만 아니면은 진짜 리얼 필수 게임이다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살인사건이야 왜 메인 게스트가 그렇게 재미없게 이게 원래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가장 지겨워하는게 처음에 큰 마을을 가고 설레면서 둘러보면서도 좀 보면 질리는게 사람 심리거든요 아무리 뭐 있어도 근데 얘는 다 뒤져가지고 살인사건 증거를 모아야 되니까 너무 혐의야 야 물약 좀 파세요 야 물약 오백 오백원이나 해?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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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그 아휴 그래 별수 없지 뭐 내 잘못이지 뭐 왜 이렇게 가난하냐 도망가는거 빼버려 나 4명의 최소 잖아 나 4명의 최소 잖아 나 4명의 최소 잖아 어 이것도 그냥 열어 몰라 어 이거 취소해야겠다 이거 뭐냐 이런 애들이 있구나 어디까지 갔었지 저번에 아까 아 일로 갔었네 이렇게 가면 되네 어 가자 그냥 솔직히 이길거 같거든요 레벨 몇이야 오 5레벨이면은 얘네 잡아서 5레벨 찍으면 되지 나도 반쯤 먹힌 좀비 반쯤 먹힌 주제에 지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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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된거야 투명화해서 가서 아 뭐하니 투명화를 썼는데 전투가 돼버리는거 이거 무슨 경우니 아 이해할 수가 없다 아껴 뒀다가 뒤에 있는 데를 써야겠다 얘는 독을 안 뿌릴거 같으니까 별로 파워샷 대용으로 그냥 아예 아껴 어 한번 쏴볼까 맞으면 좋고 안맞으면 그만 아 약간 사거리가 안맞네 약간 이제 곡선이다 아 약간 이제 포물선 모양이기 때문에 머리 없는 좀비요? 하반신만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깔맞춤으로 아 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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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한번 더 터뜨려 아 쓸데없이 이동을 하고 그래 짜증나게 문 닫았냐 지금? 열고 나와서 도와주는게 상식 아니냐? 아니 내가 싸우고 있는데 문을 닫았단 말야 뒤에서? 코앞에 싸우고 있는데 문 바로앞에 싸우고 있는데? 문에 서서 싸우고 있는데? 저거 미친놈들 봤나 미친놈들 봤나 질러 아 찍어 야 그냥 집에 가자 야 내가 잘못 걷는 것 같다 저분들은 화나기서는 안된다 그렇지 데미지 깔쌈하죠? 야 너무 회복 지랄맞게 한다 진짜 이렇게까지 말 안할라 그랬는데 로브는 뭐냐? 여기 무슨 해철이니? 이름이 로비야 로비라는 녀석이었나봐 지금 일개 좀비일 뿐이지만 왕년엔 로비였다고? 아 잠깐만 로프터 묶어두자 뭔가 재수 없을 것 같다 조짐이 좋지 않다 왜 이거 이게 무슨 이거 무슨 경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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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안 터치 안되게 하는 건가 이 덩어리가 이 크네 이 이렇게 버소터짜리인데 이거를 클릭 이렇게 안된다고? 야! 하하 하하 예쁘게 찔러봐 죽일 수 있게 그렇게라도 해야지 명중률로 바꿔주고요 불 쏘면 알아서 터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 길은 센데 회복이 너무 많아 오는 사이에 60이 회복돼 쟤는 뭔데 안 덤비냐 심지어 쟤한테 데미지 몰빵 넣었는데 친구 불렀는데? 야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쟤는 런하냐? 뭐하냐? 아니 것보다 너무 이거 센데 얘네들? 가차 없는데? 여기 좋은 방법이 있어 여기 좋은 방법이 있어 바로 도망가는 거지 너희가 닫았다면 내가 열겠다 도와라 도와라 쓰레기들아 내가 너희가 나오기 좋게 비켜주겠네 빨리 돕거라 쏘고 도망가겠다는 아 아 뭐하니 상대를 압도하는 돌진 기술을 뒤로 후퇴할 때 쓰려고 그랬는데 쓸 수가 없구만 아 아 아 아 먹이 던져주실 던져놨는데 문 열 줄 몰랐나보네 근데 이 정도라 이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들 솔직히 나도 꽤 쎄졌기 땜에 질지도 모르거든요 내가 힘든 애들이면은 약간 불안한데요 불 좀 질러놔야겠어 불기술 좀 써서 기름 같은 거 뿌려서 좀비집 그만 나오라 그래 아무데나 때려 얘 아 저 굴을 파괴하는 거구나 굴이 타겟팅이 되네 어 태도가 바뀌었어 어 쟤만 싫어하네 여자만 너무너무 잘 차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찼는데 얘네 풀피인데 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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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거야?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계속 잡으면 경험치 계속 나오나? 당연히 안 나오겠지? 저 구덩이를 파괴하는게 내 그거구만 뭐 여기까지 뛰어왔냐 그렇지 눈 딱 감고 달려 살 수 있어 자리 좀 봐라 일단 머리 있는 놈들부터 제거를 해야겠죠? 뒤엔 놈을 때리고 싶은데 각도가 안 나온다 쟤를 때려야지 100%인데 때려면 여기서 그냥 무시하고 때릴 수 없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냐아냐 가서 때려야돼 아 집중 좀 해서 때려 이야 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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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면 나가서 일 좀 해라 어떻게 성문 안에 있냐 야야 뭐야 1500? 문담명 하드캐리 응? 준비 왜 이러냐? 고장 나는데? 아 턴이 지나가고 있는 거구나 야 왜 이래 고장남 어 근데 군담병이 진짜 엄청 세긴 하네요 괜히 군담병이 아니네 얼마나 쳐맞는 거니 아직 많이 남았다 그래도 너희랑 잡을까? 뭐지? 무슨 일이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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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ter 뭐지? 뭐지? 기스는 난다 야 열심히 해봐 내가 딱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야 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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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길 왜 가 따끈해지고 싶었어? 어 왜 잘된 걸 수도 있어 내 무려 힐을 해주겠습니다 내 NPC한테 너가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힐 받어 세븐 힐 아 왜 클릭하기 불편하게 돼있냐고 이거 아 야야야야 이거 봐봐 사기꾼들이야 이거 어디로 가 야하 야하 굉장한데 너 그러다 터져서 죽는다 야 힐 해주네 야 진짜 세다 얘네 불검인가 봐 때리는 때리는 즉시 불이 터져 52 야 새들 때려서 죽였어 달려가 새들 때려서 행동력 좀 봐 쿨 될 때마다 힐만 쓰다가 행동력 모아놓고 한 번에 했나봐 최대 행동력 장난 아니네 경험치가 하나도 안 들어오네 근데 대가리 없는 애들 대가리 없는 애들 움직이는 구경하다가 아 또 하나 나왔어 좋아 다음 와 이럴 거야? 발사 거라 그렇지 하아 진짜 다쳤구만 이거 나 달려가면은 분명히 터져 죽겠지? 이거 찔러야겠지? 아우야 내가 잘못한 거냐? 아니지? 나는 난 열심히 싸웠을 뿐이야 몰라 머리 있는 좀비가 위험한데 얘네 진짜 무식하게 그냥 가는데 막 싸울라고 아 점사 야 너무 야 야 이거 좀 위험한데? 단평이들 막 녹고 있는데? 한 대 정도는 버틸 것 같네 생각에 얘가 제일 중요하고 쟤는 랜덤 모델이니까 아 질이 안 바뀐다 아싸리 독에 불이 붙어서 화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네 죽은 거냐 그러면? 건너 가면은 바로 녹아서 사라질 것 같은데? 솔직한 감성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때려봐 고통을 견뎌야만 이길 수 있다 야 진짜 참 거리 길다 어때? 야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아직 이만큼 나왔다고? 그래 열심히 때려봐 그래 더 때려 그래 너 왜 자꾸 회복되냐 당황스럽게 풀피잖아 가면 독때문에 나 아프잖아 나 아픈 거 싫은데 그렇지 100% 야 진짜 길다 뭔가 엄청 길다 때리는 게 때리는 게 힘들어 더럽게 타겟팅이 안 돼서 너 파워샷 상태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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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샷이다 지금이 마무리해줘 174? 웃는 것 봐 표정이 안 나는데도 이빨이 보였어 너무 크게 웃어서 굉장하죠? 더빙에 힘이 느껴집니다 어어 군단병의 장비도 내가 먹겠네 개꿀이네 아 아냐 oh 아 정우 퐤야 이어 이어 아 아 아 어어 오 이어 으 앙 아 응 네 자 너 어딨길래 그렇게 온천지가 다 뜨겁냐 야 잡았다 와 경비병들 다 하네 인정 경비병 없었으면 절대 못 이겼겠다 있어도 힘들었다 심지어 와 너가 화면하게 오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이는 거야 지금 순간이동 합류하시구요 잠깐만 잠깐만 야 죽겠다 야 야 내 순발력이 부족했다 아 야 이거 부활해야 돼? 여기서? 나 이렇게 멍청하게 부활 써야돼? 인간적으로 이거는 좀 아닌데 하지만 쩔 받았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 가자 가자 열심히 쩔 받았으니까 가자 나중에 사지 뭐 부활 누가 주겠지 뭐 바꿔놓려 같이 누우라고 아 같이 누우라고 서로 엄청 싫어하네 얘네들 진짜 나 이거 부활 포션 구매해야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부활이 생명줄이다 이거 어딨니? 귀중한 거 막 써버렸거든요 지금 부활 이거 있긴 하냐 부활 그거 그게? 보지가 안 되는 정밀한 절기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야? 약하 될 확률도 있대 300원 흠 흠 흠 흠 흠 93 빨리 배워 뭔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배워 이제부터는 그냥 AP를 난사해서 때린다고 생각하지 정면에서 때려도 이제 뭐 댐지가 세게 박힌다고 생각하고 진짜 뭐 상대가 벽을 등에 대고 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수해진이 있으니까 그런 적을 상대로 높은 댐지라고 생각하고 샀습니다 아 많은 걸 손에 넣었다 여세 누구꺼니 이제 끊을 때가 됐지만 복수하러 가야죠 결국 다 뚫어내네 아 오늘 레버파워 가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지 아까 그곳인 것 같은데 그렇네 난 은신해 아 실패했어 가속 대기 대기 복수 가능하긴 하냐? 호나지가 예사롭지 않은데? 축복을 준다고? 스켈레톤이 스켈레톤한테? 양심 좀 기르세요 이 스네이게임아 아주 지 못대로 하네 아주 본방진 놈들 이거 소리 질러 정밀사격 돌려 돌려 사격 돌려 아 진작에 쏴서 불로 바꿨어야 되는데 대기해 오는거 쳐낸다 돌진해서 바로 바로 때린다 회복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멧돼지 안 닿았으니까 아직까진 딜 없죠 설마 여기서 아니지? 어 놀랐잖아 공수 먼저 처리해야겠다 공수가 이제 속성살로 쏘면 제일 아프니까 돌진해 오 넘어뜨린거 너무 좋죠 죽는거죠 그냥 죽인다 죽인다고 생각하고 다른 놈을 쐈어야되는데 내가 아니랬네 너무 멀다 쟤는 그렇지 어그로 다 가져갔고 전사가 아 이거 독 들어가잖아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 찔러 한 번 더 그렇지 얼마 달았냐 괜찮게 달았네 독에서 나오고요 어 매직 미사일 쏜다고? 회복을 안하고? 회복이 안되냐? 불 쏴주고 약체 걸고 좋아 불만 돌아가면 저거 터져서 한 번에 딜 들어온다 넘어졌어? 넘어졌어? 100%지 그럼 찔러 그렇지 이게 딜이지 이게 오른 딜이지 그렇지 정밀상탠가? 아 몰라 일단 쏴 그냥 어우 딜 예쁘다 아주 끝내준다야 끝내준다야 죽겠다 이거 그렇지 독 풀렸죠? 통 쐬려주고요 그렇지 살짝 빼주고 남겨주고 전사만 버티면 된다 버틸만 하지 전사는 이거 독 나온 다음 쏘는 게 낫잖아 아니야 전사 지금 버티니까 여기다 그냥 불을 지르자 지금 화상이면 폭발할 거 아니야? 그렇지 화상 됐죠 전사는 지금 남아있고요 독에서 살짝 빠져서 집에 가고 싶은데 화상을 자신 화상을 치료해봐 동료만 되니? 동료밖에 모르는 바보야? 좋아 잡아줘 제발 제발 힘내 아 쟤한테 죽으면 안 돼 부활 없어 이제 노부활이야 절개해버려 그렇지 저런 아 아 예 쟤만 살리면 이긴다 무조건 사본으로 회복하고 무료 회복하고 너로 독 제거하면 되는데 이 여기 지금 비었죠 독은 2코니까 가서 왜 화상이야 뭐 했다고 화상을 입어 화상아 아 죽잖아 이러면 너 다 며칠 월드야 얘네들 쟤 뭐하냐 아 그런거 하지마 뭐한거야 쟤 축복 어 버프 건거야? 잘 생각하자 이거 잘 찝으면은 개이득 볼거하거든요 아 버프 줄거 없잖아 저주를 줘야되는데 저주를 줘야되는데 잘 찝어 발사 그렇지 정꾸리면 지가 힐을 하겠지 괜찮은거지 땅 그냥 풀인거지 아 어디서 화상이냐 이게 화상인거야? 일단 예 화상 풀어주고요 아 아 아 좋아 너가 화상이 지금 쟤가 안걸린거잖아 보디빌딩이랑 줘 치료도 효과도 있구나 처음 알았어 너도 바 나와 나와 쟤가 화상입잖아 저주받은 딱바닥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냐 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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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인 너 어디로 가라는거야 가다가 뭐 이상한거 나오는거 아니지? 4칸이면 충분히 충분히 대응된다 야 거기를 지나간다고 그 불밭을? 근데 화상이 하나도 안걸린다고? 뭐 터질텐데 자신있어? 그렇지 자신있냐고 이게 딜이여 언덴 사제 제발 진짜 사라주면 안될까? 제발 85지 살 수 있어 버프나 걸어 소리질러 그렇지 제발 죽어주세요 오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기다리자 아 서투려버려 어우 ids 어쩔다 아 뭐 아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아 아 맛있다 집에 가야겠다 이거 자 일단 그냥 가자 놓지 말고 여기다가 어어 아 너 여기서 뭐하냐 혼자서 병신이니? 자꾸 쟤를 떼 놓고 온단 말이야 나와봐 썸네일 찍게 나와 내려와 그만 놀고 쟤로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죽기 전에 피라미드로 순간이동하는 거 괜찮겠다 피라미드 든 놈이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자 일로 와봐 빨리 그렇지 깔끔하네 어우 이 멤버 정이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디비니티 오리지날 씬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다음에 뵈요 삐지 삐지 라이글 써라